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삶이 무겁고 거전할 때 언제든지 날 불러줘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가루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보여줄게 지금의 너의 모습은 스무사네 젊은가고 눈가에 주름도 들어가지마 아직 가슴에 떨리니 있어 멀리니 가슴 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가루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보여줄게 지금의 너의 모습은 스무사네 젊은가고 눈가에 주름도 들어가지마 아직 가슴에 떨리니 있어 떨리니는 가슴 있어 그러니 이 삶을 모두가 빛나는 바람을 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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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